말처럼 어렵지 그렇지 눈 앞에서 조나 하늘하나 그냥 아아 막 이러고 같이 굳게 서 있으면 안돼 내 딴 똑같이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아는 형한테 여자를 뺏겼거나 친구한테 여자를 뺏겼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꽤 많아 형도 있어 형도 스무 살 때인가 내가 꼬셨던 여자애를 30살짜리 형한테 뺏긴 적이 있어 조나 문신하는 형이였는데 둘이 눈이 맞았더라고 딱 느껴지잖아 그게 그랬더라고 내가 다행인건 그 여자가 시작을 하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냥 같이 술 먹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냥 딱 불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뿐인데 어? 갑자기 어느 날씨온 너와 내가 시발이 됐던 그날 이유로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더라고 어? 그제서 형이 딱 느낀거지요 모든게 잘못되겠다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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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간에 뭔지 알겠지요 잘못된 만남 이런거 얘기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민원한 짓거리가 뭐냐면은 형이 늘 얘기하는데 절대로 절대로 내가 이 여자랑 어느정도 완벽하게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완벽한 관계라는 건 뭐야 잠자리도 수차례 이루어졌고 완벽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가 만나는 여자를 나른 남자한테 소개시켜 주는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실수를 많이 하는게 내가 여자애가 너무 맘에 들고 너무 예쁘니까 자랑하고 싶은거야 친구들한테 불러내가지고 그게 시발 뭐에요 비극의 시작이야 거기 시발 너 나같은 놈이 한 3명만 앉아있어도 ㅈ대는거야 너 잠깐 화장실 갔을때 무슨 얘기하냐면은 아 지현씨같이 예쁜 친구가 왜 친구같이 멍청한 놈을 사귀는지 모르겠네 이지락거리 하고 있다니까 실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어? ㅈ대는거야 어? 제일 친한 친구마저 뭐에요? 적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그 남녀간의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항상 완벽하게 관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소개를 시켜주는거야 어? 다행히 내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어? 오빠 쟤 좀 이상한거 같아 오빠 화장실 갔을때 왜 제가 사귀냐고 막 그러던데 일로 바치면 다행이지 일로 바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는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연락처 싹 교환해가지고 나 몰래 뒤로 만나고 이런 일이 존나 비일비재하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 만날 때는 완벽하게 손을 긁고 나가주셔야지 어? 내꺼가 됐을때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해주는거지 안그러는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 반대로 여자들도 좀 약간 영악한 여자들은 그렇게 해 절대로 자기친구 소개 안해줘 잘 안해줘 항상 소개시켜도 존나 못생긴 친구만 소개시켜주지 어? 거의 안해줘 알겠어?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라고 우정이라는게 사실 우정이라는게 참 그런 여자 문제 때문에 쉽게 깨지기도 해 막 정말 영원하고 막 그런 우정만 있으면 참 좋을텐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일도 분명히 많이 벌어지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이제 배웠으니까 미연에 방지를 하라고 알겠어? 관계가 완벽한 여자가 아닌 이상 누구한테 소개시켜주지 마 알겠어? 그리고 이제 관계가 완벽해도 이 새끼 넘치는 여자애들은 또 주체가 안 돼 내가 새끼 넘치는 애 사귀지 말라는게 이게 사실 새끼라는게 내가 압도적이면 여자애가 컨트롤이 되거든 근데 이 새끼가 선전적으로 좋은 애 넘치는 여자들이 있어 이런 애는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은 자리 비우는 걸 떠나서 자리 비울 때 약간 흘려 좋은 애 흘려놔 특히 대체적으로 뭐 나오냐면은 먹는거 봐 먹여줘 그냥 술을 같이 먹을 때 나만 먹여주면 되는 거잖아 남친이면 근데 안그러고 항상 다른 남자한테 다 먹여줘 다 먹여줘 아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가 있어 뭐 이런 애가 다 그렇다는 이렇게 하는 애가 이렇게 하는게 다 그렇다는게 아닌데 이런 애들 중에 다수가 그래 여자들 중에 다 흘리는 거야 조금씩 그럼 연락처 교환하고 어 무슨 일 있으면 뭐 저거 한다 뭐 상담 그 저기 뭐야 뭐 얘기 들어준다는 미명하게 만나서 시발 둘이 또 뭔지 알지 시간을 보내는 거지 어 그니까 쉬어 피해야 돼 그런 애 만나면 안 된다고 다 존네 흘린다고 알겠어 그니까 막 네가 감당이 안 될 그런 새끼를 갖고 있는 여자들은 안 만나는 게 좋아 이해 가지 진짜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 딱 봐봐 딱 보고 아 얘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음 딱 잘라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씨발 씹냐고 말처럼 어렵지 그치 눈앞에서 존하 하늘하나 막 이러고 어 존나 흔들어 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참아 어 어 그래 항상 이러지 뭐 뭐 버릴 거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절대 못 버려 내가 그냥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이게 새끼 있는 여자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어 너도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푸쉬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은 너도 그냥 엔조이 하는 관계로 만나 어 어 이런 얘기 존나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애 만났는데 세컨 여자애가 다른 남자랑 막 잤어 어 이걸 내가 알게 됐네 어 알게 됐어 어 그럼 이제 친구한테 그 얘기 아 씨발 어 내가 만난 여자애인데 아 얘가 누구랑 다른 남자랑 잤어 내가 봤어 아 존나 빡치인데 어떡하지 어 헤어져야겠지 그러면 야 그냥 너 엔조이로 만나 너도 그러면은 똑같이 상대하면 되잖아 어 그 말이 씨발 마치 진린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어림없는 소리야 절대 그렇게 못해 과연 푸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엔조이와는 상대로 만날 수 있을까 절대 못 만나 이미 엔조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 전부터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오히려 엔조이를 할 수 있는 상대면은 얘가 딴 남자랑 잔게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 거야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 거라고 근데 그거를 막 그게 다른 남자랑 잡아봤을 때 그 이후로 엔조이를 하는데 절대 못해 절대 못한다고 그리고 이미 이 여자의 색함에 꽂혀 있어 절대 못 버려 자꾸 떠오르는 걸 그 여자의 어 이런 느낌이 존네 떠오르는 걸 바지 스르르 한다니까 상상하면서 그 여자를 미카짱이 아니라 미카짱이 아니라 미카짱이 아니라 미카미짱이더만 보니까 미카미짱 알지 미카미짱 요즘 핫하나 아직도 핫한가 그분 미카미짱 아니야 다른 분인가 요새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못 버려 그러니까 여자애가 예를 들어서 바람피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랑 그런 거 하는 걸 봤다 그냥 무조건 방생 가야 돼 딱 잘라서 가야지 못하면 뭐야 이 이거는 얘기 예비 퐁퐁도 아니야 예비 퐁퐁 번호도 못 받아 이거는 심지어 뭐야 퐁퐁이 있고 예비 퐁퐁 번호가 있잖아 그거보다도 미카야 못 받아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여자한테 가서 너 왜 그러냐 그럼 여자가 순간적인 미안함을 있으니까 뭐 미안해 이럴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니야 그 사과가 오히려 너를 더 병신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절대 여자는 뉘우치지 않아요 뉘우칠 것 같으면 그런 짓을 아예 벌리지 않아 알겠어 그런 일 당했어 딱 뭐 내가 뭐 여자를 뭐 엔조이 상태로 만나면 되지 절대 못 만나고 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좋은 게 엄했다고 생각해 아 시발 안 되는구나 응 다음에 좋은 여자 만나면 되잖아 알겠어 조언이랍시고 무슨 엔조이 상태로 못해요 못해 알겠지 아무튼 얘기가 많이 셌는데 결론은 뭐야 방생 방생을 잘해야 된다 알겠어 그런 일이 절대 쉬지 네가 새끼가 있으면 되잖아 역으로 어 새끼가 센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새끼가 센 남자가 되는 수 밖에 없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새끼가 안 느껴져 점점 새끼가 안 느껴져 여자한테 성욕은 느껴져도 그게 그렇게 돼 니네가 이렇게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너희 새끼가 올라갈수록 여자 새끼가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모든 여자만 보면 다 새끼 보이잖아 그니까 모든 여자만 봐도 다 푸른 상태가 되잖아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실력이 늘어나면서 그게 안 돼 이제는 알겠어 그래서 나를 *** 키워주는 여자를 칭찬해주는 거야 항상 오늘 네 키 *** 다 이러면서 *** 이렇게 꺼내주는 거야 몸바지 알겠어 알겠지 아무튼 간에 저거 뭐야 니네 새끼를 키우셔야 돼요 알겠어 항상 그 바람피는 여자들을 적으셔 거기에 상처받지 말고 자 다시 교재가 들어와서 자 다시 교재에서 들어와서 자 다시 교재가 들어와서 감사합니다.